언박싱이에요 이거 뭐야 갈릭버터 트리플 치즈 정상철하기가 좋다고 샌드위치 샌드위치 갈릭버터 냄새가 막 나는거 샌드위치 납작 이거를 한입씩 칼 가져와서 다 잘라서 한입씩 여기 있는 아기들 다같이 먹습니다 다같이 먹어 칼로 잘라봐 칼로 잘래 조각조각 자 이거는 정은주 아기가 아기의 선물이랍니다 아이고 이거 아니 이거 뭐야 다 앞뒤가리래요 필링거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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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이야? 오 마이갓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엄청 커 일단 나보다 더 과감한게 처음 봤어 엄청 커 지금 와 대박이네 오 자 과감하기 엄마가 이 과감한거 잘 알겠습니다 그냥 끝 해라엄마 그림 백번째 작품 기념 축하 수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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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치스러워서 아니 우리 전라도 우성아가가 지금 해라엄마 백번째 작품 기념한다고 이거 케이크하고 블루베리하고 이렇게 참외하고 이건 뭐예요 요거트랑 저건 뭐예요? 백업성 요거싱 오 하 하 하긴 줘봐 흑임자로 흑임자로 오 흑임자말고 주세요 일단 개피 개피 그렇지 아니 흑임자로 우빨에 껴 흑임자로 먼저 치실 뭐 그나마나 맛있어 고마워요 우리 애기 이거 또 축하해준다고 와서 우리 아기들 그러잖아요 지금 전채이하고 배고프지? 네 다 나눠 먹을 거예요 자 그래도 노래를 한 곡 해줘 네 근데 뭔 축하를 하냐 백번 축하합니다 백번 축하합니다 백번 축하합니다 백번 축하합니다 백번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에라엄마 백번 축하합니다 백번 축하합니다 백번 축하합니다 백번 축하합니다 백번 축하합니다 백번 축하합니다 제 그림 진품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산 아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자 되고 싶은 아기들 이 황금동 쿠션이랑 굿즈를 만들었네요 우리 아이분들 축복 쿠션이랑 이 쿠션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이거 뭐라고? 메탈 액자 메탈 액자예요 근데 색감이 너무 잘 살렸네 아주 색감이 샤프하게 나왔네. 이게 메탈이 샤프하구나. 그리고 이제 이거 잔흑동안 시계. 예쁘네요. 셀스 터졌어. 그때는 터져요. 예쁩니다. 그래서 우리 아기들 너무 슬퍼하지 마. 진품 못 사면 이런 걸 갖다 놓고 감상하면 다 온 생활이 다 예술화될 수 있어. 헤라엄마의 앞으로 작품으로 굿즈, 티셔츠 다 만들어서 생활의 예술화를 이루시기를 바래요. 자, 여러분. 여러분들 지금 축하하고 있지? 동영상 보는 아기들. 그치? 축하를 많이 받을게요. 헤라엄마가 100호째 그린 날이 20일째 되는 날인가? 6월 6일이. 6월 6일. 그것도 참 의미가 있네. 6월 6일 날. 대박이다 진짜. 대박이죠? 근데 벌써 100개를 그려? 지금 한 20일 됐나? 작가 데뷔한 지? 24일. 24일 차. 화가입니다. 이제 초기 작품을 지나 중기작품. 중기작으로 가고 있어요. 우리 아기들 엄마가 그림 많이 많이 그려서 영채님 세상이 많이 안 있고 여러분도 그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의 아픔이 좀 더 쉽게 청산되고 꼭 이렇게 마음공부에 매진하고 막 이렇게 열일하지 않아도 그림을 보면서 아픔도 올라오고 늘 일상에서 마음을 볼 수 있게끔 이 마음을 더 많이 그릴게요. 그렇게 영채 마음을 알리고 할 거예요. 여러분도 삶이 헤라엄마의 그림과 함께 축복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영채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래요. 안녕. 한글자막 by 한효정